고춧가루 단무지 고춧가루 떡과 오뎅을 끓는 물에 데쳐요 그래서 건져서 떡볶이만 넣어요 지금은 떡을 아직 안 넣었어요 오뎅 넣고 좀 이따가 소금기 나오면 떡 넣어서 감 배기게 합니다 수박차 홀면 30분 하면 돼 수박차 홀면 30분 하면 돼 수박차 홀면 30분 수박차 홀면 30분 수박차 홀면 30분 닦는 고춧가루 오kes 계란 외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